이럴 때는 박수를 보내주는 타이밍이에요. 물을 마실 때는 너무 예쁘다. 진짜 좀 예쁘다는 말로는 표현을 좀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물을 입에 있는 걸 삼키셔도 돼요. 어쩜 이렇게 물 마시고도 예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몸을 했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특별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정말 아이돌 걸그룹, 보이그룹 굉장히 많잖아요. 특별히 저희가 모모랜드를 섭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모모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소리가 지금 안 들리고 있는데요. 다음 분께서 다음 분 얘기해 주세요. 네. 소리가 저희가 지금 죄송한데요. 모모랜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모모는 소설 모모라는 것에서 따가지고 모모가 캐릭터가 힐링을 나눠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모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모랜드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힐링이 되나봐요. 이렇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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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공연들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연 다니고 해외에 가보면 기아 자동차를 그런 게 많이 봤다고. 감사합니다. 그때 좀 어떤 사항의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며칠 전에 LA를 또 다녀왔었는데요. 진짜 많이 기아 자동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진짜 한국이 생각나고 아 이렇게 기아 자동차가 많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안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왠지 자신감에 보면 뽐뽐 생기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 국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고. 말도 어쩌면 기뻐지. 박수 좀 보내주신 분들 올리셔도 돼요. 애국심이. 애국심이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인형이 그냥 조단조단 이야기를 정말 예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그런데 우리 몽어레드 그냥 좀 보내드리고 아쉽죠. 다음 곡을 좀 청해볼까 하는데 어떤 곡으로 가볼까요? 저희 다음 곡 소개해 주실 사람. 네. 다들 마이크가 잘 안 와요? 어. 마이크가 잘 안 와요? 저희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퐁퐁이라는 곡 아시나요? 자 여러분 아시면 소리질러! 아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같이 즐길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한번 크게 소리질러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들려드릴 곡은 뿜뿜이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